이제 코틀린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하면서 함수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타픽입니다. 함수는 우선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또 반복 사용되는 어떠한 프로그래밍 블럭들을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함수가 좀 발전한 것들이 보통 클래스 혹은 객체들이죠. 그리고 함수를 라이브로리화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패키지라든가 모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함수들의 어떤 셋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코틀린에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떠한 다양한 함수들의 종류들이 있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배우겠습니다. 물론 파이선이라든가 좀 쉬운 언어와는 좀 다르게 코틀린은 다양한 함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차 함수 또 람다식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잘 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코드를 보거나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코드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께서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코틀린에서 함수를 선언하고 호출하는지를 배우겠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어떠한 함수 내에서 파라미터라든가 리턴값이 함수인 경우 혹은 1차 객체인 경우 그런 것 등등을 좀 배우겠습니다. 사실 이 코틀린은 특이하게도 함수형 언어의 특징 등을 상당히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뭐 ML이라든가 다른 스칼라 랭귀지라든가 그런 랭귀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맛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단순하게 그리고 또 간편하게 함수를 우리가 불러 쓸 수 있는 남다식을 볼 것이고요. 또 다양한 코틀린의 함수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함수와 변수의 범위라고 해서 우리가 로컬 변수를 어디다 선언하는지 또 글로벌 변수가 어디 있는지 또 글로벌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네임스페이스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부터 정의해 보도록 하시죠. 자 함수는 무엇인가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코드블럭을 우리가 구조화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혹은 여러분께서 어떠한 입력값이 나오면 그 입력값을 들여보내면 입력값이 다른 출력값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함수블럭이 있죠. 그래서 F1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어떠한 인자들이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아규먼트 들어가는 거죠. 아규먼트가 뭐뭐 들어가나요? 보시면 블루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와 3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킴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지금 F2가 뭔가요? F2가 역시 함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에는 인자로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킴, 3, 2, 블루, 그리고 F2, 그리고 함수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리턴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인자를 받아들여서 그 인자를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뭔가 돌려주는 것이죠. 돌려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수나 아니면 문자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한 어떤 함수에게 무엇인가 값으로 돌려주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프린트문이라든가 실제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IO 디바이스로 바로 나오는 것이 있죠. 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고 동작한 것이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떠한 변수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떠한 기계일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자, 여기 함수, 코틀린에서 볼 수 있는 함수의 바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fun이 있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 sum이 있고 또 요건 뭐라고 부르죠?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4개 변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기 int라고 되어 있는 것이 리턴값이고 자,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코드 블락, 즉 함수의 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써 뭐가 있습니까? 리턴값이 있죠?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이 리턴값의 sum이라는 변수의 타입과 여기 함수의 리턴값의 타입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코틀린에서는 fun으로 함수를 시작을 하고요. 함수 이름이 있고 여기 소위 말해서 매개변수 리스트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리스트가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콜론 뒤에 반함값의 자료형 혹은 반함값의 자료형의 리스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식이라고 해서 함수의 바디가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리턴값, 반함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코틀린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봐주세요. fun이 있고 함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자, 파라미터 리스트가 있고 자, 리턴값의 자료형들이 있고요. 함수의 바디가 있고 그리고 리턴과 반함값이 있습니다. 자, 반함값이 없는 경우라면 자, 이렇게 리턴을 생략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괄호 안에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 생략이 가능한가 하면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입에서 자, 이를테면 바에서 B에서 3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 B를 3으로 초기화시키면서 B를 탑인티저로 선을 하듯이 함수에서도 우리가 반함값의 자료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함값의 자료형을 우리가 생략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변수의 리스트 매개변수의 리스트가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그냥 함수 바디모 호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값이 없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요. 단지 프린트의 부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변수의 글로벌 변수라든가 그런 변수의 값을 상태를 바꾸는 정도만으로도 함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면서 조금 정리해 둬야 할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선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건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수와 함께 붙는 이 매개변수 리스트 이걸 매개변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sum이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sum이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고 2가 있어요. 자, 이 3은 이 a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a 값이 되는 것이고 e는 b 값 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b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argument라고 부릅니다. argument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자, 전달인자라고 부릅니다. 예, 정의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개변수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입력 변수로 받아들이는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변수의 리스트 그런 변수들을 매개변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실제로 함수를 호출할 때 실제 값들을 집어넣죠. 이것들을 우리가 argument 혹은 전달인자라고 부른다는 것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간단한 어떤 것들을 없애거나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일반적으로 함수의 모습은 다음 것 같죠? 자, fun이 있고 sum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함수의 이름이 있고 매개변수의 리스트가 있고 return 값이 있고 그리고 return과 자, 실제로 return되는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간단히 하면 자,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가 생략됐나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 안에 return이 있었죠. A 플러스 B였는데 이 부분이 생략돼서 이거와 이거와 이것이 생략돼서 바로 바디가 왔죠? 이렇게 한 줄인 경우라면 자, 이렇게 함수의 바디가 아주 간단하다면 이런 식으로 생략돼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보시면 자, 여기서는 뭐가 생략됐나요? 심지어 return 변수의 타입도 생략됐어요. 자, 앞 슬라이드에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자, 이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부분마저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반환 자료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앞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함수와 함수의 이름 매개변수 리스트를 쭉 얘기를 했었고요. 자, return 값을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면 자, 이것은 어떠한 result1과 result2의 함 sum을 사용해서 하나는 3, 2를 집어넣고 그리고 6, 7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전달 인자 혹은 argument 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3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디의 a 자리에 들어가 있죠? a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e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여기 b 자리에 있기 때문에 b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함수는요. 자, 그 매개변수의 포지션에 따라 맵핑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점은 꼭 이해하시는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그 파라미터의 변수의 이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직접 불러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자리에 얽매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함수는 매개변수의 리스트와 그리고 전달인자의 리스트의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맵핑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꼭 주의해 보셔야 할 것이 지금 리턴값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썸을 부른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그 리턴값을 받을 수 있는 리졸트1과 리졸트2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썸에서 결과를 받을 때 사용하는 변수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쭉 읽어보면 썸에다가 2와 3을 넣어서 두 값을 더한 값을 리졸트1에 집어넣고 다시 썸을 불러서 6과 7을 더한 값을 자, 리졸트2에 받는 것이죠. 그리고 리졸트1과 리졸트2를 우리가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함수의 호출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호출원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모리 구조입니다. 우리 자, 우리가 처음 코털린을 배울 때 메모리 구조를 공부했었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납니까? 이렇게 메모리 구조를 그린다고 하면 맨 아래 스택이 있었고요. 자, 그 위에 힙이 있었고요. 그 위에 데이터형 영역이 있었고요. 그 위에 코디 영역이 있었어요. 자, 이 데이터 영역은 우리가 보통 초기화하는 변수들 그리고 글로벌 변수들을 많이 여기다 쓰고 있고요. 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든다든가 다이라믹하게 메모리를 얻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 힙을 사용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함수 호출 원리를 이해하면서 주로 이해해 보호할 부분이 바로 이 스택입니다. 자, 그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를 보면 자, 메인에서는 메인의 로컬 함수라 메인의 로컬 변수라 할 수 있는 num1과 num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result가 있죠. 자, num1과 num2와 result는 모두 메인 내에서의 무엇입니까? 로컬 함수라 로컬 변수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max를 부를 때 num1과 num2를 전달인자로 사용해서 집어넣고 result를 봤죠. 이제 함수를 봅시다. 자, 로컬 함수 max를 보는데요. max에서 보시면 a도 있고 b도 있어요. 이것은 이 함수 max라는 함수의 로컬 변수라 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위에 보시면 메인에서는 num1과 num2와 result가 메인 함수의 로컬 변수 이지만 max에서는 a와 b가 e max라는 함수의 로컬 변수 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수로 추라는가 하면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스택이라 얘기했습니다. 스택이에요. 자, 우리가 메인에서 num1을 선언하고 num2를 선언하고 result를 선언하면 사실은 컴파일 될 때 그리고 실행할 때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메모리에 만들게 되겠죠? 실행할 때 스택이 만들겠습니다. 스택에 보시면 아규먼트 리스트가 몇 개인지 이것은 메인을 실행할 때 들어오는 아규먼트를 얘기해요. 사실은 이런 코틀링 같은 경우에는 메인도 역시 로컬 함수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두머리에서 어떠한 계층적인 구조에서 가장 꼭대기에서 다른 모든 함수로 호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아규먼트가 있죠? 이것은 언제 들어오나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아규먼트에 들어오는데 그 아규먼트 리스트를 여기에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num1과 num2와 result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지역변수들 메인에 있는 로컬 변수들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max를 부를 때 자 max에 있는 로컬 변수인 a와 b를 그 위에 쌌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만들죠. 꼭 기억하세요. 자 이 max의 로컬 변수는 max가 호출되는 시점에 호출되는 시점에 만들어집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말해서 자 이 메인에 있는 로컬 변수들은 자 max로 들어갈 때 저장이 되는 거죠. 현재의 상태를 저장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택을 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ax에서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올 때 이것들을 모두 날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 스택상에서 가장 먼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탑에 있는 이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시 불러올려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스택이죠. 스택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 프러스트인 레스트아웃이죠. 먼저 들어간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하고 호출하면 이것들이 스택에 차곡차곡 차곡 쌓여서 맨 위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은 어떤 하이라킷 구조에서는 맨 아래에서 호출되는 그런 함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이것처럼 맥스를 호출하고 맥스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호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들어갈 때마다 이 스택의 위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여기는 F1이고 F2고 그 다음 F3가 이렇게 쌓일 겁니다. F3가 다 끝나면 이걸 날려버리고 F2로 돌아와서 이 변수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요. 또 F2도 끝났으면 이걸 날려버리고 결과를 받아서 F1에서 하고요. 또 F1에서 이런 변수들을 다 사용해서 끝내면 그 값을 맥스에 돌려주고 맥스에서는 이 결과 값을 메인에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스택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리커시브를 공부하시면 그리고 리컬전을 공부하시면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되는 것이 이 함수 호출의 원리이자 구조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리커시브를 프로그램을 리커시브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리커시브하게 짜시면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고 또 어떤 리턴값이 올라가는지 우리가 지역 변수만으로도 충분히 리커시브 함수를 구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글로벌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리커시브를 구현해야 되는지를 궁금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리커시브한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 단순히 룹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어떤 문제를 나누어서 잘게 쪼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붙이는 것들인지 그런 것 등등을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함수와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의 스택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가지셔야 합니다. 자 어떤 함수는 실제로 그 리턴값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닛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리턴값이 없음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린터 썸이라든가 프린터 썸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닛이라고 해서 단지 여기 보시면 프린트만 하죠. 자 프린터 썸이라든가 프린터 썸이라든가 앤비 이스 뭐 부라부라 돼 있습니다. 단지 프린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를 호출한 어떤 함수에게 값을 돌려줄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유닛이라서 쓰시면 되고요. 아예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매기변수의 기본 값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fun, add가 있고 두 개의 매기변수가 있습니다. name과 그리고 email이 있죠. 모두 스트링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name과 email을 회원 목록에 저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add, 박용규, default, 박용규, default, 함지나, defaul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전달 인자를 인자를 사용해서 argument를 사용해서 호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박용규, 박용규, 함지나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 이메일은 그냥 default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똑같죠. 똑같은 인자가 넘어옵니다. 자 이러는 경우를 대비해서 무엇을 놓을 수 있는가 하면 default 매개변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자 매개변수를 하나 정의하고요. 타입을 정의한 다음 equal을 써서 뭐 하죠? 초기화하는 것처럼 마치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초기화 시킵니다. 그러면 자 이 인자를 내가 쓰지 않고도 단지 add, 박용규 add, 박용규 add 함지만 써도 자 여기 이메일은 그냥 default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add 용덕 하면은 자 용덕의 이메일 아드러스는 뭐가 돼요? default로 자 이 default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해서 조금 더 다른 예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name이 홍길동으로 되어 있고 이메일은 홍 at example dot kr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dd 같은 경우에는 default 파라미터가 있죠? 그래서 email string의 default가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시면 지금 default ax가 있죠? default ax가 있는데 x가 int형인데 default value로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y 역시 int로 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파라미터를 넣지 않으면 하나를 넣어도 되고요. 두 개를 넣어도 됩니다. 아예 넣지 않으면 자 x는 100으로 y는 200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 곱을 보시면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과 이메일이 모두 들어갔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아예 상수가 들어갔네요. 리터럴이 들어갔네요. 자 네 번째를 보시면 어떻죠? 어떠한 파라미터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x와 y값이 100으로 혹은 200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x는 100으로 y는 200으로 더해진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만 들어갔죠? 하나만 하나만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는 200만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여기에 맵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200 더하기 20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y값이 default로 20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y만을 200으로 두고 싶어요. 아니면 y만을 300으로 두고 싶고 x값은 그냥 100 default로 사용하고 싶어요. 자 이런 걸 대비해서 또 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파라미터의 변수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함수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지금 named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맥의 변수 이름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argument를 직접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x는 int의 default 값이 100이고 y도 역시 int의 default 값으로 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구요. 근데 z만은 default 값이 없고 단지 int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더한 값으로 프린트하는 정도입니다. 자 위에를 좀 주목해 보세요. 위에 보시면 지금 아 x는 200이구요. z는 100이에요. 그럼 y는 뭐가 되죠? y는 default 값 200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구요. 자 마지막 보시면 자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x와 y는 default 값으로 사용하고 z만을 파라미터 150으로 줘서 함수를 돌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꼭 주목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파라미터 리스트의 변수 이름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파라미터의 변수 이름과 그리고 아규먼트 인자의 값을 집어넣어서 어떠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함수가 어떤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3개 받아들이구요. 어떤 경우에는 4개를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쉽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규먼트를 파라미터를 3개 받아들이는 함수 하나 또 4개 받아들인 함수 하나를 따로 안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는 이런 것들을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틀린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에 바 악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집어넣고 그리고 타입을 집어넣으면 이 카운츠가 뭐가 되는가 하면 잘 주목하세요. 바로 배열이 됩니다. 카운츠가 배열이 돼서 여러분께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3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배열 리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음껏 파라미터의 개수를 조율하실 수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자바 악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언했죠? 자바나 혹은 배열이 선언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악 이라는 이 varg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떤 매개변수를 선언함으로써 매개변수 리스트를 우리가 좀 플렉서브한 매개변수 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함수를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3개짜리 혹은 2개짜리 1개짜리 모두 수용가능한 그러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